2개의 승부인은 5종의 제품들입니다. 티오미아2, 쇼오미아, 오즈오미아 이 세 제품들은 기능과 디자인 모두 최고를 추구한 우리 애니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전통을 잇는 제품들입니다. 스마트폰 최초로 와이프로 와이파이, 두블 시대에 들어간 3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또 아주 매력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품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종류의 옴니아파은 아주 사이즈가 그 전에 속도로죠. 컴팩트한 사이즈죠. 디자인도 깜찍합니다. 그리고 기능과 실용성을 두루 갖추었습니다. 작지만 단한 스마트폰입니다.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젊은 층에서 특히 관심을 얻어놓으셔야 합니다.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 선보이는 선보이게 될 옴니아 시리즈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. 백문이 도의의 위원이라고 옴니아의 매력을 직접 써봐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이 옴니아를 직접 써본 아주 스마트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영상을 통해서 반갑습니다. 박진영에 대한 생각들 박진영은 편안합니다. 박진영은 사랑합니다. 박진영은 즐겁다. 박진영은 사랑합니다.